우리의 경애하는 김종일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그나큰 사랑과 믿음이 있어 어젯날의 평범한 나의 제자들도 나라의 기둥, 시대의 스승으로 옥세게 자라날 수 있었거니 내 한 생을 우리 장군님께서 키워주고 내세워주신 저 군인들처럼 살리라 우리 시대의 스승들처럼 우리 시대의 스승으로 옥세게 자라날 수 있었는데 우리 시대의 스승으로 옥세게 자라날 수 있었어요 우리 시대의 스승으로 옥세게 자라날 수 있었어요 우리 시대의 스승으로 옥세게 자라날 수 있었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